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이 듬뿍 들어간 모치나베를 먹어볼거에요 얼마전 육식맨님의 영상을 봤는데 와 진짜 맛있을거 같으면서도 과연 나는 저걸 다 먹어낼 수 있을까? 하는 두개의 감정이 동시에 느껴져서 오늘 도전해봤습니다 모치나베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창을 냄새없이 깨끗하게 잘 손질해줘야 하는데요 저희집에는 지난번에 사놓은 잘 손질된 최상급 대창이 아직도 냉동실에 있어서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육수는 육식맨님의 영상대로 다시마를 우리고 가스오브시도 울리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양배추를 썰어서 깔아주고 숙주나물 그리고 우엉을 깔아준뒤 대창을 쫙 올려주니까 와! 비주얼이 이야! 또 두개의 감정이 막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왠지 여기에 팽이버섯을 넣으면 정말 맛있을거 같아서 팽이버섯도 듬뿍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썰어넣고 여기에 부추를 보기 좋게 올려준뒤 깨 듬뿍 고춧가루 솔솔 뿌려주면 비주얼 끝판왕! 모치나베 완성입니다 여기에 육수를 붓고 충분히 끓여주면 되는데 대창을 찍어 먹으면 맛있을거 같은 마늘소스와 파김치도 함께 준비했고 모치나베 기름짐을 싹 없애줄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의 고령주! 양하대곡 준비해봤습니다 병이 되게 특이하죠? 과연 맛도 그만큼 받쳐줄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팽이버섯 먼저! 팽이버섯 맛있는데요? 아니 육수가 진짜 끝내준다 아까 가스호붓이 넣고 끓였을때만 해도 이게 맛있어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재료들 같이 넣고 끓이니까 오 장난아니에요 지금 미쳤는데? 의심했던 너에게 반성한다 이것도 당연히 엄청 맛있지 않을까? 사라졌어 처음에 꿀꺽한게 국물이 아니야 ㅎㅎㅎㅎㅎ 아 잠깐만 참깨 biz스 우린 지금은 우리 소금이 우리 소금이 우리 소금이 무슨 소금을 이렇게 먹으면 우리 소금이 그래서 우리 소금이 그냥 뭐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밤새우가 계속 다른데요 골고루 뱀뱀 스파게 caffe 맛있게 먹어야지 아... 술 먹어야지! 짠! 양아대국! 오우... 중국 고량주 특유의 향이 제대로 나는데 그 향이 되게 향긋하게 느껴지네요 먹어볼게요 짠! 맛있다! 맛있어요! 오! 이야! 그 고량주 특이한 약간 약간 좀 상쾌한 향? 뭔가 그런 향이 진짜 입안을 꽉 채우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채워주고 되게 고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는데요? 그.. 와우 진짜 기름지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짠! 매QUE 이게 꾸였었다.. 양배추는 국물을 가득 지금 머금고 있다는 것 잡akti Non 아... 솔직히 맛있을 것 같긴 하면서도 기대를 엄청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일본 음식이다 보니까 뭔가 달큰한데 느끼하기까지 하다고? 그러면 이게 맛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맛있어요 근데 육식맨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불호는 확실히 있다 아마 저희 안에는 국물 한 모금 마시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촬영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먹는다 라고 하면은 일단 대창의 양을 다섯 덩이나 여섯 덩이 정도로 해서 얘로 기름만 충분히 녹여준 다음에 육수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정성껏 내려주고 팽이버섯 우엉 숙주나물 양배추 좀 더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채소 위주로 먹으면은 소의 감칠맛이 완전히 녹아들은 그런 채소를 먹는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밥만 안 말아먹으면 완전 다이어트식 아닙니까? 키토제닉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는 우동면 삶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연태도 있어서 연태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얘 일단 비교심 한번 해볼게요 짠! 연태가 좀 더 달달하게 느껴지네 와 탄수화물이다 하하하하 맛있는데? 오케이 ooh 추...뭐야? 우와 하어억 저녁.. 음.. 진짜 맛있다! 단어여! 진짜 맛있다.. 오늘의 생각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텁텁텁 음~~ 코! 짠~! 와, 근데 이 지방 가득한 거 죄소ATga 탄수화물이 딱 결합 되니까 미쳤어요. ㅋㅋ 너무 행복하다. 후허후후... inspiring ... 와.. 이거 제가 오늘 먹을 때 그냥 먹다가 우동면을 나중에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드세요 우동면이 들어가니까 우동면 자체에서 나오는 맛 때문에 국물 맛이 변했네 꼭 그냥 채소랑 드시다가 마지막에 우동사리 넣어서 드세요 그러면 진짜 다양한 맛으로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저는 호입니다 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홍사운드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근데 우동면 안 미끄러지고 진짜 잘 잡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제가 잘 먹기 위해서 만든 집가락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구매 링크는 영상 상세 보기에 있습니다